진심이 전달돼가지고 정보장관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통상공인 업무라 쉽게 하는 업무가 나오기가 그렇다고 나라도 그랬을거에요 나라도 그랬어요 난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건가 겁쟁이 되니까 당을 위해서 결심해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십쇼 네 안녕하십쇼 네 안녕하십쇼 오랜만이신데 다 네 안녕하십쇼 우리 프로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네 안녕하십쇼 네 네 안녕하십쇼 네 오 빨리 네 네 네 네 네 밤샵 넌 다시 파이팅 남혁 파이팅 하이 굉장히 파이팅 박영선 우상호 화이팅 박영선 우상은 박영선 우상은 박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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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